어제는 연두만 목욕했으니깐 코니 오늘은 코니 목욕하자 어제 코니 목욕 못했지 연두만 목욕시키고 계곡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몸 다 담그고 아 이거 좋아 어제 코니도 하고 싶었는데 그지 코니 뭐 하케? 좋아? 아이고 좋아 꼴기 다 폈어 응 뭐 하케? 아이고 뭐소리도 들려 아이고 좋아 뭐소리나니까 좋아 아이고 코니 목욕 다 하면은 깨끗이 물 닦아 줄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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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물 뿌려줘 물 뿌려줘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맨날 왱 왱 쓰리네 아이고 좋아 그래 제 다리 건도하면서 발바닥 닦아야지 그래 제 다리 건도하면서 발바닥 닦아야지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도와라 너 그만 할거야? 벌써 끝났어? 네 벌써 끝났어? 응? 물 더 뿌려줄까? 응 물 닦아 줄게 네 코니 몰카니까 좋아 어? 털 말려주니까 좋아 응? 너 아까 털 말때 아빠가 물 뻔했지 너 어? 놀랬어? 응? 코니 아리나석이야 응? 개운하지 그래도 몰카 보나니까 응? 좋아 코니 좋아 응? 좋아 응? 또 앞으로 놀자고 응? 놀자고 응? 또 놀자고 응? 응? 네 아라스데라 놀자 응?